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길을 가다 혹여 돌이라도 나타나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짐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어떤 삶의 돌을 만난다는 생각이에요.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그 마음가짐에 따라 또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기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또한 어떤 분은 야 이건 지짐돌이다 라고 해서 삶에서 오는 어떤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기보다는요. 그러한 장애를 발판으로 삼아서 어떤 재기와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걸림돌로 보는 것과 어떤 지짐돌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요. 삶 속에 깔려있는 어떤 돌들이 아니라요. 그러한 돌들을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그동안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모든 걸림돈들을 발판으로 삼아서요. 이젠 떠오르는 새의 희망과 같이 아름다움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이 임진년 뭐 흑룡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모카토금수에서 임진의 임의 수가 해당이 되고요. 수는 보편적으로 색깔로 나타내면 흑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년을 흑룡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뭐 그 용지가 바뀔 때마다 청룡, 황룡, 백룡 다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뭔가 새로운 의지를 그렇게 해서 다져지기만 한다면 뭐 흑룡이면 어떻고 백룡이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것을 어떤 상술로 해가지고 뭐 흑룡의 해다 해서 상술로 한다거나 마치 흑룡의 해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고 다 형성이 되는 듯한 어떤 그런 거품은 벗었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해인가 보다는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언제기보다는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지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불설 아미타경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극락국토가 어떻게 장엄이 되어 있는가. 또 극락국토에서는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금수연법뿐이다. 새가 나무에서 설법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부차 사리불 피국 상유 종종 기묘 잡색지조라. 부차 사리불. 부차님께서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한 사리불아 피국 저 피안의 나라 열반의 나라 극락의 나라는 상유 종종 기묘 잡색지조라. 상유 종종 기묘 항상 기하고 신묘한 여러가지 빛깔의 잡색지조라. 새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뭐 극락에만 있는게 아니라 저희 사는 산사 그 철에서도요. 각가지 색깔의 어떤 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히 보면은 부차님 아닌 것이 없고요. 불법 아닌 것이 없지요. 새들의 소리도 불법일 수 있고요. 또 물이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물소리에도 사실은 진리는 있다는 생각이고 부차가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극락에도 그 온갖 색깔의 새들이 있는데요. 그 새들이 보면은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과 공명지조 이렇게 표현해요. 흰색의 학과 공작과 앵무와 사리와 가릉빈과 공명조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가릉빈과 그 전에 제가 교도소 분과 연장할 때 그 교도소의 합창단이 가릉빈과 합창단이었어요. 가릉빈과 가릉빈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라빈카의 음역인데요. 가릉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호성이라고 별명을 아주 조로자, 소리성자, 아주 좋은 소리다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 가릉빈가라고 하는 새의 이름은 새인데요. 새의 이름은 껑과 같은 조류라고 해요. 껑과 비슷한 어떤 조류이고요. 그 으름소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가릉빈의 춤이라는 것은 특히 불공양의 법회에 행하는 어떤 고대 무학으로 이름이 있었다. 가릉빈의 어떤 춤이 또 있었다네요. 그 새의 춤이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가릉빈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꽁류의 어떤 새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새, 또 그런 공명조들이 사제, 중조, 주야, 육시, 출하, 아음, 기음이라. 밤낮 여섯대로 주야, 육시 합창을 하고 우아한 소리를 내는데 연창,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여시등법이다. 그 소리는 마치 옥은 다섯 가지 도의 씨앗을 얘기를 하고요. 오력, 또 다섯 가지 도를 얻는 힘을 나타내고요. 칠보리분이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어떤 법문, 보리본문이다. 또한 팔성도분, 여덟 가지 성인의 도다. 이런 어떤 것들에 법문을 연설해낸다라고 했어요. 법문을 연설해낸다. 사실 새들이나 나무들이 법문을 연설해내겠어요. 하지만 새소리와 나무소리에서 사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요. 하늘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숲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나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나무로 인연을 해서. 또 그전에는 보면 어땠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보면 절의 어떤 모습이나 하나만 해도 얼마만큼 도력이 들어있는가, 법력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구름이 흘러가는 거 하나에 또 이치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들이 지적이는 거에는 바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오근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성도분의 어떤 법문을 연설해낸다라고 했대요. 바로 새들이 연설해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바로 사리불에게, 중생들에게 그러한 새소리를 벗사마 극내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근, 오력, 또 칠보리분, 팔성도분을 법을 설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방법이 37가지의 어떤 길이 있어요. 그래서 37각지 또는 37보리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오근이다는 것은요. 바로 다섯 가지의 뿌리근자를 써서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신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오신근, 우리 몸에 있는 다섯 가지 뿌리인데 이게 바로 눈, 귀, 코, 혀, 몸을 나타내지요. 눈, 귀, 코, 혀, 몸,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씨앗, 작용의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번뇌를 여의고 올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근본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그 오근에 보면 눈, 귀, 코, 혀, 몸이 어때요? 엉뚱한 대로 엉뚱한 것을 보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마음을 갖게 해서 바른 의식작용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삶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되지 않아요. 눈, 귀, 코, 혀, 몸이. 그래서 우리는 오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불교의 어떤 실천수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전부 확고한 믿음을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불교 수행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때요? 아내를 믿지 못하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 남편을 신뢰하거나 남편을 믿지 못하면, 또한 자식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희망이 없어지지요. 우리가 오늘 비록 힘이 들어도요. 자식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힘들어 일하는 것이고요. 남편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참고 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와 같이 우리 불법 수행에서도요.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옥은 다섯 개, 눈, 귀, 코, 혀, 몸의 뿌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수행의 도를 얻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신근이다.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 이래서 바로 성불의 목적에 대한 굳은 신념과 성취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내야 된다.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이 형성이 되면 어때요? 확신을 가지면 이 믿음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가 나니까 바로 두 번째는 오근 가운데 정진근이다. 우리가 흔히들 근근이다 표현하는데 근면한 뿌리다라고 해서 근근이라고 해요. 바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을 한다. 그래서 권선징악이었던 끊임없는 노력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신뢰나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했어요? 선악이 내는 게 항상 있고요.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멈추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느 것이 올바른가를 가늠을 해가지고요. 더 우리가 바르게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없애야지요. 그런데 바르게 수행을 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은 또한 증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칠불통계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인 어떤 계율을 보면 전부 제약막작 중선봉행 아니예요. 자정기심 시재불교이라.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은 막는 것이고요. 중선봉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자꾸 받들어서 봉행을 하는데요. 자정기심 이것을 말고 깨끗하게 해서 근본 바탕을 마음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시재불교. 이것이 전부 불교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뿌리로 정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진을 하는 가운데는 어때요?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데도 계율개자를 보면 운물정자에다 창모자를 복합해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물을 창을 들고 지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운물에 먼지가 들어갈까봐 뚜껑을 만들어서 닫아놓고요. 소독을 하거나 맑은 작용을 할 때는 뚜껑을 열고 약을 뿌리고 누가 떠간다라고 하면 뚜껑을 열었다가 또 먼지가 들어갈 때는 먼지가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하고 또 누가 나쁜 어떤 이물질이나 약을 탄다라고 할 때는 못하게 막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것은 맞고 좋은 것은 자꾸 증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계율개자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요. 바로 이것이 정진근에 해당이 되는 것이예요. 우리 눈기코의 몸의 첫 번째는 확고한 우리 불법 수행의 믿음을 지니고요. 두 번째로는 선을 증장하고 악을 징벌하나 또 권선증악의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는 정진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기코의 몸 다섯 근의 세 번째 행위가 바로 우리는 염근이다라고 하는 건데 염근이다는 것은 생각 염자를 써요. 뿌리근자를 쓰는데 그럼 마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신뢰를 하고 두 번째는 악을 멈추고 선을 증장시키되 세 번째는 염근이다 해서 바로 우리 불교의 가장 수행의 근본 목적은 어디 있어요? 번뇌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아요? 번뇌.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은 번뇌 제거예요. 번뇌가 생기는 게 어디에서 오냐면 분명해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오는데 우리의 어떤 번뇌나 고통이 대부분 보면 집착심에서 오지 않아요. 그 집착심이 무엇을 집착했냐면요. 바로 탐진치, 삼독심, 또 만의,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의심하고 그 다음에 신견, 개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또한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장 번뇌하고 집착하는 근본은 탐진치 때문에 형성되는 거 아니예요? 몸과 마음과 뜻이? 그래서 탐욕과 근심, 걱정 등의 어떤 번뇌를 항복받는 것이 염근이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서든 탐진치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염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5근 가운데 네 번째가 정근인데요. 정할정자에다 뿌리근자를 써요. 바로 선정에 임해서 욕심과 악을 버리고 어떤 정신통일의 삼매에 드는 것. 그러니까 올바르게 선정수행에 드는 것을 우리는 정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지막 다섯 번째로 5근 가운데 지혜의 자를 써서 해근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지혜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진리를 진리로 보되 올바른 진리를 보편타당하게 이행하는 것을 우리는 5근의 해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불자 수행을 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바로 5근, 5력, 7각지, 8성도분을 새들이 설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새들이 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새의 울음 속에서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5근이다. 그래서 5근은 눈, 기, 코, 여, 몸을 우리는 다섯 가지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뿌리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형성해야 된다. 우리는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가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불법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근이고요. 올바르게 믿었으면 어때요? 그걸 바르게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진이 다는 것은 바로 선을 증장시키고요. 악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없앴다라고 하면은요.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탐욕, 근심 걱정을 없애는 염근을 하고요.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정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을 5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근이 어떤 수행이 끝나면 오력을 하게 되는데요. 오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눈, 기, 코, 몸이 아까 근에서 뿌리를 가지고 어때요?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힘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역자를 써서 오력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오력이다라고 하는 오신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도를, 성스러운 도를 발생하게 하고요. 악을 부수는 힘이 있어서 이걸 력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실천도를 가르치는 어떤 실력, 신앙, 근력, 노력하는 힘, 염력,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힘, 정력, 선정하는 힘, 해력, 또 지혜를 터득하는 힘.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오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오근의 바탕이 돼서 나타난 어떤 힘과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근에서 신근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근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을 신력이라고 해요. 신근에서는 믿음의 뿌리를 갖는 건데 신력에서는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 그 다음에 근력이다 하는 것은 바로 정진근에서는 올바르게 우리가 어떤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밑바탕이었는데 바로 정진력, 근력에서는 선을 자꾸 늘게 하고 악은 전적으로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서 점점 악은 없어지고 선은 증장되는 그 힘을 우리는 정진력, 근력이다 표현을 하고요. 또 오력의 세 번째는 염력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염력이다 하는 것은 염근에서 탐욕과 근심, 걱정, 번뇌를 없애는 거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염력에서는 그러한 것을 확고부동하게 힘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염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력이다, 정근에서 올바르게 선정하는 뿌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뭐예요? 점점점점 더 키워서 나쁜 생각이나 심란하거나 번뇌 같은 거 일치에 일어나지 않도록 선정하는 힘이 커지는 걸 우리는 정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력으로 인해서 바로 지혜를 닦아서 불교의 진리 가운데 어떤 사성제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해력이다. 지혜의 힘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바로 핵은 지혜를 얻는 그 뿌리에서 힘이 자라나가지고 그 힘이 바로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해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법문을 하신 초전법륜이 고집멸도 사성제고요. 또 일반 아실 때도 고집멸도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성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성제다는 것은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전부 고다.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덟 가지 고통을 낳는데 바로 생고, 노고, 병고, 사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구부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돈, 권력, 명예. 사람도 그렇고요. 그죠? 항상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 어떤 고통에서 애별리고 또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겪지 않고 싶은데 겪어야 하는 원증이고 또 눈, 기, 코, 유, 몸, 즉 색수상행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일어나면서 번뇌를 기르는 오음성고 이렇게 볼 때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닌 게 없어서 고에다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에 살펴보면 집착 때문에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집성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는 어떤 극락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없애야 된다 해서 바로 멸성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얻어야 된다. 우리 불교에서 도는 중도의 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정도라 그런데요. 올바른 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덟 가지를 따져서 팔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력이다, 지혜의 힘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칠각지가 우리는 칠각등지다 또는 칠보리분이다, 칠각의이다 또는 칠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37각지 중에 여섯 번째 행복인데요. 어떤 각이다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일곱 가지 법이 어떤 깨달음의 지혜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진리 깨우침에 접근하는 어떤 심리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의 기능이 가지는 어떤 단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불도를 수행하는 데 지혜로서 어떤 참되고 거짓되고 또 선하고 악한 것을 살펴서 선별하는 작용을 우리는 칠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일곱 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그 각지는 선별하는 그 마음의 각지는 첫 번째는 택법각지다 해서 여러분들 뭐 결혼일자 자꾸 이사할 때 뭐 택이라지 않아요? 가릴 택, 선별할 택 아니에요? 택법각지. 바로 지혜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의 진위를 분별사유하는 것이에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게 바로 선별하는 택법각지. 두 번째로 정진각지다. 모든 수행에 있어서 어떤 삿된 행을 여의구서요. 바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고 정진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각지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시각지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마음의 참된 선법을 얻어서 기쁨을 얻는 것. 그죠? 마음의 참된 선법, 올바른 법을 얻게 되면 기쁨을 얻지 않아 이걸 깃불이를 써서 시각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안각지다라고 하는데 바로 제각지라고도 해요. 네 번째로 경안각지인데 어떤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을 때 능이 참되고 거짓됨을 알아서 올바른 선근을 생화하고요.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편안한 안자를 써서 경안각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지다라고 하는 것은 외계에 대한 어떤 집착심을 버리고 평등심을 갖는 것. 옳다, 그러다, 훌륭하다, 나쁘다, 좋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들이 외부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일어날 때도 많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스스로 어떤 평등심을 갖는 게 사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정각지다라고 하는데 바로 선정을 해서 일으키는 각지다. 마음을 한 경지로 집중을 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진리의 경계로 안주를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염각지인데 마음의 어떤 안정과 기능을 균등하게 해나가고요. 뛰어난 지혜를 갖추어서 오래전에 경험한 일들을 잘 기억해서 잊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선정과 지혜가 한결같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염각지다. 염이다는 것은요. 우리 흔히들 염불공덕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염각지다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행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염이거든요. 우리 물자인들 세상을 보는 눈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지만요.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생각이지요. 저만큼만 바라보는 마음만큼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아름답게 본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또한 아름다울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요. 너무 많은 것을 아름답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물자인들 새해에는요.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비우고요. 그냥 내버려둔 채로 그냥 그 상태로 그 상태로 행복을 그리고 그 상태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차비정사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차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